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꾹꾹꾹 자 오늘은 짠 바주카조 버블껌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바주카조 버블껌 보다 바주카껌팝 버블껌을 먼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 껌이 생각보다 빨리 와 가지고 이 껌 먼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오픈 어떻게 하십니까?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해야될 것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 다시 해야될 것 같았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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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 흐흐흐흐흐흐흐흐 그으흐흐흐흐흚으흐흐 워킹 아멘 아멘 사장님, 대박 잘한다! 오오! 계란 Desmond 그럴때.. 오오ρχ 스리 으아 알AS 2 손듯 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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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바주카조 버블껌은 여기까지 씹도록 하겠습니다 어 끈적여 껌 뱉을게요 껌 뱉을 넣어주세요 껌 뱉을 넣어주세요